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2022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영상에서 몇몇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영상 이어서 약간 가격이 나가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유용한 제품들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IK 멀티미디어 제품인데요. 바로 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K 멀티미디어 닷컴으로 들어왔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블랙프라이데이 맥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딱 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블랙프라이데이 맥스라고 해서 지금 5개 맥스 제품들을 폭탄 세일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일폭이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나감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드려요. 5개 전부 추천은 아니고 일단 토탈 스튜디오 맥스와 앰플리튜브 맥스 이 두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밑에 한번 봐볼게요. 토탈 스튜디오 3.5 맥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포함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NI의 컴플리트, IK 멀티미디어는 토탈 스튜디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총집합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최근에 출시된 새 제품들은 빠집니다. 대부분 종합 선물 세트들이 다 그래요. 가격이 일단은 199.99, 그러니까 200이죠, 200. 근데 유로이면서 또 달러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00유로 또는 200달러. 업그레이드, 크로스그레이드, 새 제품. 그냥 가격이 그냥 퉁쳐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는 역사상 최저가 세일이에요. 그래서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일단 조금 이따 들어가서 한번 잠깐 볼 건데요. 밑에 한번 설명 더 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추천드린 거 아까 앰플리튜브 5 맥스라고 했는데요. 이게 몇 달 전에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얼마나 되지도 않았어요. 199.99유로, 그러니까 200유로, 200달러에 세일을 했거든요. 맥스가요. 그리고 스탠다드가 이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맥스가 이 가격까지 내려버렸어요. 역대 최저가 세일이에요. 아무래도 IK 멀티미디어가 앰플리튜브를 쓰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앰플리튜브 하면 기타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앰프 시뮬레이터 플러그인 이펙터예요. 정말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맥스라고 하는 거는 앰플리튜브 5에서 나온 모든 컬렉션을 다 쓸 수 있는 게 맥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앰프, 모든 캐비닛, 모든 이펙터 등등을 다 쓸 수 있는 게 맥스인데, 이게 이 가격에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 땡큐예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스탠다드 이 가격으로 샀는데 이거 얘네들 이거 이거 문제예요 이거 이거 카툰 드주고 스탠다드 사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하죠? 물론 맥스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분들은 더 억울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탈 스튜디오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앰플리튜브가 포함이에요. 여기 이미 여기서 100달러 또는 100유로만 더 주면 앰플리튜브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거는 추천도 안 해요. 기왕 살 거면 토탈 스튜디오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700유로 이게 정가죠? 그런데 세일해서 이 가격이다. 하여튼 역대급 세일이에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은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설명만 뭐 1시간짜리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왓츠 인클루디드 이거 눌러보시면은 그냥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와 진짜 살만하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디오디렉트 닷컴입니다. 여기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토탈 스튜디오 맥스프로 해가지고 가격 동일해요. 밑에 보시면은 앰플리튜브 5 맥스도 가격 동일해요. 그래서 오디오디렉트를 항상 예용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부티크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대상에서 빼주시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셔도 잼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적립금을 줍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니까 가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디오디렉트에서 구입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베스트 서비스에는 없을까 하고 IK 멀티미디어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글쎄 당연히 있죠. 토탈 스튜디오 3.5 맥스가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99.99, 200유로, 200달러였는데 187.71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앰플리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앰플리튜브 맥스도 보시면은 93.43달러라고 해가지고 원래 99.99, 그러니까 100달러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앰플리튜브 5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나는 이것만 필요하면 이게 역대 최저가이기 때문에 이것만 구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설명돼 있는 앰플리튜브 관련된 좌우자라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판매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다 100달러만 더 추가하면은 얘네 신디사이저는 이펙트도 뭐 이게 다 포함된다고? 라고 생각이 든다면 토탈 스튜디오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가장 최신 제품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더베이스2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모더베이스1,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더베이스1.5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모더베이스2가 그나마 최근에 출시돼가지고 그거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셔서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트리아의 V컬렉션9입니다. 아트리아라고 하는 회사는 마스터 키보드도 잘 만들고 또 신디사이저 계열들 소프트웨어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V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실제 하드웨어를 복각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가상학기들 신디사이저 가상학기들을 몽땅 묶어갖고 종합선물 세트로 파는 게 바로 이제 V컬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버전이 9까지 되어 있고요. 가격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플러그인 붙이기 때문에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얘네들은 세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가격보다 한 10%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적립금 주고 그 다음에 리워드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여기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며칠 지났다니 이게 제품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 중에서 하나 무료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 무료로 하나 주니까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는 제품인데 그 중 하나는 그냥 두 달 구독권 뭐 이런 거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밑에 쭉 내리시면은 어떤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What included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딱 보면은 신디사이즈에 관심이 있다. 특히 아날로그 신디사이즈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제품들이 있어요. 쭉 내려볼게요. 요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요. 뉴라고 이제 붙어있죠. 그 다음에 뭐 주노 시리즈. 그 다음에 주피터. 요것도 아주 유명하고요. 뭐 너무나 유명한 제품들이에요. 신디사이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와 이거 이거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도 남는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하나 구입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너무 많아서 뭐 쭉쭉 내려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방에다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V 컬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사이즈에 관심이 조금 있고 내가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은 V 컬렉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약간 요즘 스타일의 뭐 메시브든 사일런스든 세럼이든 약간 요런 류들이랑은 많이 다른 좀 더 아날로그 그런 실제 신디사이즈를 복각해놓은 그런 류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요. 그런 사운드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신디사이즈예요. 꼭 기억해주시고요. 가격이 좀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체감상 좀 크지만 들어가 있는 신디사이즈 요소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그동안 자금을 조금 모았고 신디사이즈 이만큼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블랙프라이드 주간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그인 부티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텍스가 붙더라도 요렇게 구입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 그런 분들은 매번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오디오디럭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똑같이 있고요. 299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세일 가격이에요. 여기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서비스에는 혹시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검색해보면 역시나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 서비스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검색해보면 웬만하면 싸요, 이게. 그래서 V컬렉션9 검색하시면 요 가격 아까 299.99 그러니까 300달러였는데 더 싸요. 그러면 어, 나 여기서 사야지? 라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이제 사시면 되는데 뭐 적립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저렴한 게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도 299.99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땐 여기 가장 저렴하고요. 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이점이 있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아투리아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아투리아 닷컴이고요. 들어오시면은 뭐 블랙프라이드에 대해 설명이 돼 있어요. 이번에 크게 세 가지를 해요. V 컬렉션이랑 FX 컬렉션. 이거는 이제 이펙터들 모여 있는 건데 이거는 살짝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조금 비추천입니다. 이 돈 주면 토탈 스튜디오 아까 전에 사죠? 그러니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피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반값 세일을 하는데요.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V 컬렉션만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점이 뭐냐? 그냥 가격은 이렇지만 내가 기존에 아투리아 제품을 뭔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사서 쓰고 있었던 게 있었다. 아니면 뭔가 무료로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계정에 레지스터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 너는 조금 더 할인해 줄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그인 to get your personal offer로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그런 가격이 제시돼요. 그러면 저한테 해당되는 가격을 한번 봐 볼게요.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후에 여기를 누르셔 가지고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오시면요. 요렇게 스페셜 오퍼 해가지고 요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아투리아의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더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줘요. 요거 브리 컬렉셔만 예를 들자면요. 원래 아까 전에 299달러였죠. 근데 100달러나 더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199달러에 요걸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아투리아 제품이 완전 처음인 분들은 이런 게 전혀 없죠. 하지만 혹시라도 아투리아 제품을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뭔가 내가 쓰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아까 그런 데서 구입하지 마시고 꼭 자기 계정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쓰던 제품이 레지스터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레지스터가 된 것 때문에 이렇게 할인 가격을 제시받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투리아 이 회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존에 뭔가 쓰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항상 이렇게 추가 할인을 해주니까 아투리아 제품 구입할 때는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거 저거를 추가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준비하는 기간 동안 추천해드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소식이 몇 가지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이어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의 마지막 세일 소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민지였습니다.